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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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조사하려면 솔직하게 털어놔요 오늘은 됐어 그놈의 김대리 그놈의 박대리 이 개는 이제 그 말 질렸어 신이 그대 한 번 불러 나가면 도식없네 누구랑 있었나 김대리 박대리 이제 어쩌나 한 번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저히 못 찾겠어 이번 말은 김대리가 박대리가 돌을 주냐 쌀을 주려만 매겨주냐 김대리가 박대리가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설마 여자는 아니겠지 바른대로 말해봐 바른대로 말해봐 바른대로 말해봐